오케이 됐어 이제 해 자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프로답게 얘기해보라고 안녕하세요 민식박입니다 반갑순 딱 하라고 이런거 절대 안했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매니저 켜야지 매니저 완전 엄중식이네 야 선글라스 화면 다 비친다 니 그래서 비닐번호 다 비쳤어 방금 해킹당 해킹당 해킹 10가능 이제 나와 필요없어 오케이 아 근데 OTP 빨리 켜나 OTP 해야되잖아 뭔 본주님이야 아이씨 뭐 아가리를 싸물어 완전 무자식들이네 제가 본주인입니다 깝치지 마세요이 부주 꺼시라니 김이징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만원 큐브빵 갑니다 야 이거 광재 바꿔야겠다 임순정 30 광재 어구로 와바바 끌어버리기 하지만 시청자는 늘 보던사람밖에 없겠죠 아니 뭐 그런거 없냐 뭐가 뭐 태그에다가 뭐 세글자 방이요 하하하하하하 아 세글자 형님의 팬 임순정 30만원 큐브빵 아 근데 그런식으로까지 시청자 늘리는거죠 앱하고 빨리 너 켜봐 OTP 너 들어가야지 켜줘 무슨 OTP 확인을 해 확인 이거 확인 OK 자 도키도키 되는 순간이구요 뭐야 눌렀어? 오케이 선신하는 큐브 가자 따라라라라 야 이거 노래소리 막 빠바바밤 그러냐 그러진 않지 나 노래 아예 꺼놨을걸? 아 됐다 아 됐다 엘프 VG 쭈암쭈암 뭐냐고? 아아아아 닉네일 레전드네 씨마아아아 아 역겨워 오 씨앱 아아아아 이걸 본다고? 개돌없네 진짜 일단 오늘 큐브 돌린 브이이가 어디죠? 오늘 큐브 돌린 브이? 일단 옆으로 좀 앉아 야 이거 너무 빨라 근데 마우스가 마우스 원래 감도 나 이거 그냥 색이 예뻐서 이렇게 해놓은거야 예쁘잖아 색 어 내가 클릭을 못하겠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감도 낮춰줄게 응 파란색이면 할 수 있을게 이거 아아아아 아킹시드 해보 이제 레전드 보내야돼? 여기 아니 먼저 그거 해야지 에디 에픽 에디 에픽을 일단 발라내자고 자 일단 에디 에픽 내가 먼저 바를게요 이거 그냥 바르면 돼 아 이거 치팅 붙여? 아들은? 일단은 일단은 30만원 질렀다고 대리가 아니지 대리가 아니지 30만원 큐브하는데 방송에서 좀 넣을게요 30만원 큐브하는데 방송에서 좀 넣을게요 흠 흠 흠 아 쥐나가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가자 별로 관심 없으니깐 일단은 애잔부터 바를게요 아 캔시에이드 여기다 바르는거지 응 아 이거 뭐야 짜증나네 자 과연 이거 3개 안 붙으면 또 좀만 하는거거든? 아니 근데 뭐 30번도 붙겠지 야 너가 첫번째는 너가 해 오케이 야 여기 캠이니까 여기 캠을 잘 보라고 이런식으로 해요 하하하하 자 첫짱 어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첫땅 터져버렸어 와 지갑이 데몬슬레이라고 레전드네 ев 뭐 첫 짝 터졌으니까 제가 딱 세번째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거 터트리고 자 갑니다 자 자 두번째 아우 쉽 하하하하 아니 제 아 노래 틀어달라고 아 노래 틀면 안돼요 노래에 저작권 걸려서 저작권 안걸린 노래 있잖아 그거 틀어 아 NCS 틀어달라고? 나 NCS 별로 안좋아해 긴장감 있는 부분만 아니 근데 이거 민식바 화이팅 뭐냐구 자 마지막 3작 이거 안붙으면은 그냥 존망하는거에요 이거 안붙으면 진짜 존망이거든요 막판은 내가 할까? 막판은 너가 오케이 아 이거 안붙으면 멸망이야 시작부터 존망이야 동서남북 야 세계 다 터졌어 에디큐벅 어떠아니야? 아니 잠시만 아 이거 뭐 팔거 없나? 아 레전드 야 존나 비싸 저거 2억인가 그럴걸? 2억이라고? 너 2억 모을 그게 없는데? 그냥 피눈물이다 흘리라고 자 그러면은 에디 에픽 성공! 저한테는 성공입니다 왜냐면 얘가 실패했으니까 아 이건 인정이지 그럼 이제 또 큐브 어디다 해야하는거야 그러면은 불큐를 얘한테 레전 보내야지 자 오늘 과연 미식박이 쓴 30만원은 어디로 갈것인가 갈 때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자 갑니다 일단 30개 먼저 해볼게요 레전못가면 레전드 90개 다 써가지고 아이고 아프리카 4개를 홍보좀 해줘 지금? 자 갑니다 어우 샛 일단 레전을 먼저 보내야돼 어우야 야 뭐냐 이거 24% 뜨네 일로 근데 원래 무게는 잘 뜨잖아 일단 일단 공포해놔 뭐 공포해놔 레전 아니면은 안쓸 각오를 해야지 인마 개이야? 왜이렇게 싸늘하냐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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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레전띠우고 내가 돌리면 레전드 그거 개꿀재리네 야 레전뛰면 못돌려 이제 이제 아 진짜로? 패치돼가지고 아 씹 노재미네 나 실수인 척 돌릴라 레전드 각 뽑을라 그랬는데 오오 아니 내가 해볼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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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부정탔다 저거지 이거 뭘 럭 오리탈에서 이미 기운 다 빨려 럭 오리탈은 뭐 자주 뜨는 일인데 인정? 오리탈이라고? 어 그거 아까 오리탈이잖아 오 구구댐 거침없이 달려 레전 아니면 쓸 생각 없다네 그 정도로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하냐? 푸시야 푸시? 아니 뭐냐고 야 문 얘네 유잠 바르듯이 큐브를 돌리고 있네 내가 간다 유잠 바르듯이 큐브를 돌리네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게이특 이거 손 떨면서 이거 큐브질함 왜냐? 내 돈 아니니까 오케이 오오 아니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 큐브 3분의 1밖에 안 썼어 5만원 썼는데 5만원이면은 너 돈 많잖아 그게 돈이냐? 여기 우르순 갈 사람이러네 이거 내 유행어가 이렇게 크루아에도 퍼지네 우르순 106개로 레전 2개 보냈다고 아 뭐야 이거 없어졌어 아 싸운데 진짜 아 지금 30개 한 세트 다 썼어요 얘 한 세트명 얼마냐 5만원 아 5만원 벅 5만원 먹었습니다 어차피 내꺼 아니야 어? 이거 일단 킵? 일단 킵? 근데 레전 아니면은 진짜 이거 자살해야 돼 왜 이렇게 안 뜨냐 왜 이렇게 안 뜨냐 레전이라도 보내줘 왜 이렇게 안 뜨냐 아우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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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50개 까지 한번 내가 깔게 과연 일단 에디에픽 3개 터졌거든요 3개 이미 3개 터진 것도 레전드입니다 나무 안 오냐? 나무 버려 나무 버려 어구 이탈 울리면 보이네 너 전화 왔잖아 여보세요 45개 남았네 아니 일길이 잃었다고? 아우 쉣 어 4백이로 아니라고? 어? 와 두셋이 거의 날라갔어 지금 그냥 이거 일단은 뭐야 이거 챙겨 야 3줄이네 야 이거 3줄은 인정이지 일단 못 떴냐 이거 뭐가 고 뾰공 방어 15% 공격력 6% 완벽하네 이거 이거 써도 되겠는데 레전 안 뜨면 야 나무 다 닫았다는데 아 뭐 내가 문 열어준다 그래 나 뭐 날로 선글라스 낄래 3킥까지만 까봐 30킥까지만 아니 근데 쟤 땐거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 야 30만원 야 30만원 쓰고 스펙업 0이겠는데 이 정도면은? 진짜 레전 안 뜨면? 아니 아예 이걸 못 껴 우리를 오케이 내가 해줄게 이제 이제 나의 차례인가? 내가 이 30개로 레전 보내고 업까지 다 띄어줄게 아.. 아니 뭐 내 모가지를 돌려 어?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강원디 잘못이지 그치? 아니 그냥 레드큐브 할 거거든요 약간 물량으로 아니 원래 레전은 국룰이야 블랙이 빠르게 갑니다 아 야 진짜 안 나오겠는데 이러다가? 야 20개 남았어 아 내 친구야 내 친구여 야 18개 17개 15개 14개 13개 뭐야 아까 1층에 나 있는데 왜 안 나오지? 11개 야 존댓서씨 야 내가 10개 할게 야 아예 안 뜨는데 진짜? 어? 아 지금 큐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도전하세요 이분 운이 지금 다 존망이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면 우와 구영규 와 대박 야 3줄이다 아니 뭐냐고 5 아하하하 아 6 6 6 9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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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5 6 6 6 7 5 5 6 6 6 6 6 7 민식이가 저를 아주 놀이를 푸고 있네요 근데 내 잘못이냐고 야 근데 방금 15만원 치였지 그리고 이거 2억이니까 이거 얼마냐 4억에다가 그 6억에다가 6억이면 얼마냐 17만원이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야 유잠팔고 에디 에픽이라도 사자고 너 유잠 이거 써야되냐 나 이거 만들었잖아 모자 만들어도 필요없지 일단 이거 하나 이거 팔아? 이거 교환불가 아 이거 팔아? 뭐 먹을까?